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승효입니다 자 효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어서 들어오시고 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갔던 의미도 있고요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이 수학을 가르친 지가 벌써 1년이 됐어요 우와 선생님이 12년 12월 22일에 런칭을 했거든요 자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돌이켜보면은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12월 25일이거든요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들 보냈어요 아마 이제 올해 마지막 캐스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촬영하러 왔다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할 겸 1년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영상을 좀 찍고자 하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벌써 1년이라니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 수업을 못 듣지 않고 처음 만났다고 하더라도 예비 고3이 됐다면은 고2 시작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1년이 다 지난 거고요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1년이 훅 지나갔죠 그래서 2023년이 이제 끝나가는 이 시점이에요 아 선생님 이제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막 뭐 연말이고 한데 야 너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좀 그냥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12월 22일에 작년이죠 벌써 런칭을 딱 하고 나서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뭐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강사도 아니고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처음엔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도 정말 이제 소수였고 그 당시에 이제 통계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12월 22일이면은 되게 늦은 시점에 런칭을 한 거니까 보통 윈터스쿨 같은 것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시점에서 이제 런칭을 해서 점유율이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여기서 있다가 이제 점점점점 해서 1년 동안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 또 선생님도 준비를 많이 하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정말 1년 차지만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고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됐는데 이 정도 이제 4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1년을 뭐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아 이승호라는 사람이 어떤가 궁금하기도 한데 아직 확신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어필하는 뭐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성적 향상에 대한 자신감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선생님이 진짜 확실하게 아 올릴 수 있다 여러분들 성적 올릴 수 있다 자신감이 생겼고 뭐 예전에도 당연히 있었지만 강사로서 확신이 있었지만 인강이라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뭐 굉장히 많은 그 수강평이라던가 뭐 Q&A에서 남겨준 선생님 개인적으로 남겨준 거 혹은 공개된 많은 곳에서 학생들이 성적이 올랐고 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선생님 처음으로 이제 수학이라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제 후기를 많이 보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요거잖아 선생님은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 믿고 따라오게 되면 무조건 성적이 오른다 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방법에 대한 자신감인데 선생님이 선택한 어떤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론이 일반적인 대세와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많이 풀고 다양한 새로운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대세라면 선생님은 올해 1년 동안 1년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그 바뀌는 수능 기조에서는 여러분들이 개념이 탄탄하고 최근 기출 문제를 가지고 훈련이 잘 되면 얼마든지 성적을 올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방법론을 올해 수능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험을 했고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수학 실력이 올라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에는 이렇게 라이브 강의라던가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입증했던 것들을 올해에는 메가서디 인강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래 내 방법이 통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2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 많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올라가는 거 그리고 복습 못하는 그 의지가 약한 학생들을 위한 자동 복습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또 마지막까지 문제를 뭐 엔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내지 않았거든요 많지 않은 문제지만 기출을 탄탄하게 공부함으로써 굉장히 낮은 등급대에서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얘기하면 또 이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지 말라는 건가요?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벽에 부딪혀 있거나 혹은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딱 맞는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이 원래는 되게 잘하는 학생들도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 이제 실력지상주의나 이런 수업들도 있었고요 최상위권을 위한 수업들도 있어서 선생님이 뭐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실력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 이제 선생님의 그 히트 상품이 나온 거죠 3.5라고 하는 그게 이제 3.5등급 혹은 뭐 3점과 4점 사이에 있는 그 애매한 야망은 있고 꿈은 있지만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 수학을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방법론을 선생님이 이제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1, 2등급 학생들도 선생님 수강생 중에 한 20%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조차도 선생님 수업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이제 뭐 노베이스 전문이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 1년 커리큘럼을 보면은 바닥부터 해서 이제 만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소통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선생님이 이제 메가스터디 하기 전에도 라이브 수업으로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그 당시에 이제 카톡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과 제가 직접 소통을 했었어요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하루 종일 붙잡고 궁금한 거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 이해 안 되는 걸 설명해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인강으로 딱 오게 되면서 아 이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여름까지 거의 이제 선생님이 대부분의 Q&A 답변을 하고 하루에 막 200개씩 답변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물론 이제 여름에 잠깐 이제 그 불 나고 막 그랬을 때 조금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뒤로 더 강력하게 선생님 이제 상승효과 팀을 꾸리게 되고 Q&A 게시물 수 기준으로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업계 전체 꼴등으로 시작했을 거 아냐 근데 이제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게 뭐 놀자고 소통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한 그런 소통들 그리고 상담하면서 어떤 부분이 약점이고 답답한지 그거 반영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수업 만들고 또 내년에도 이제 그런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개정을 해나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인강에서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보여준 것 같고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하고 그 소통을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답답한 거 있으면 지금 Q&A 게시판에다가 상담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선생님이나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남겨 드리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인강인데 이게 되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리딩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리딩은 글 읽는 리딩이 아니고요 리딩이죠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 인강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해서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냥 되게 일방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인강을 하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 그거야 그냥 이제 던져주고 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기에는 아 이거 학생들이 성적이 진짜 오를까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좀 끌고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인강에서는 그게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 1년 동안 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모색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9월 모의평가 이후에도 카운트다운이라고 해서 D-1까지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어떤 공부를 할지를 내가 리딩을 했어요 현장 강의처럼 근데 그게 학생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또 만족을 한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와 진짜 인강에서 이걸 해내다니 되게 뿌듯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거를 좀 더 강화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6평 전이나 9평 전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 지금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혼자서 외로울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잘 리딩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네 가지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고 2024년에는 더 힘내가지고 더 강력해져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어필하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뭐 스스로 정리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뭐 영감을 받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뭐 선생님하고 좀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뭐 궁금하다 싶은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Q&A 게시판으로 찾아오시면 어 선생님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2023년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내년 1년 동안도 뭐 이제 대학생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반수할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예비고삼이라 이제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지금 자신감이 막 넘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힘든 시기가 있을 거야 어 그 힘든 시기에 또 선생님 이제 도와드릴 거니까 1년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년 후가 또 지나면 이제 아 벌써 1년이다 하는 또 벌써 2년 선생님 벌써 2년 됐구나 이제 3년 차구나 이런 영상 금방 찍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지 1년 금방 지나갈 거거든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아시겠죠? 자 겨울 잘 지내고 2024년 화이팅입니다 바이바이 자 겨울 잘 지내고